비주얼 와 비주얼 장난... 이거 좀 잘라야 되겠는데? 와 무섭다 와 진짜 크다 이거 내장 추가할 거 같지? 내장 많이 주셨네 이렇게 커도 되나? 생대구탕은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? 냄비에 가진 야채를 넣고 생대구를 올리고 최소한 3, 4년 이상 묵은 소금 그 자리에서 바로 끓여서 내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한 요리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채하고 생대구에 육수를 넣잖아요 육수는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? 아 이거 비법인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육수가 그냥 생수예요 아 먹고 어떻게 말씀하시면... 아 이거... 아 근데 이거 정말 비법입니다 국물 맛을 잘 내려고 온갖 재료를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생선 맛을 가리게 돼요 가장 좋은 음식은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원시적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먹는 방법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을 살짝 덮었다가 끓어오르면 야채 먼저 드시면 돼요 야채 드시고 두부 드시고요 그동안 국물도 좀 떠 드시고 그러다 보면 생선살이 또 마저 다 익어요 그럼 생선살을 드시고 그 다음 이리, 그 다음에 대구뼈 머리 순서대로 드십니다 오와 네, 이제 물 끓어오려니까요 끓어올린다? 네, 네 이제... 야채부터... 네, 밑에 야채부터 이제 건져서 드시면 돼요 벌써 먹어요? 네, 야채는... 일단 한번 확 끓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, 예 야채 먼저 드시면 돼요 콩나물 이런 거 숯갓, 미나리, 콩나물 진짜 시원하겠다 시원한 거 다 들어가서 일단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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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야채는 너무 익으면 맛없어 살짝 굳혀야 돼 이렇게 깔려있어 맛있겠다 두부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부도 먹어야 된다고 했나? 그 다음에 두부 국물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응 국물 한 번 먹어봐야지 한번 먹어볼까? 와 근데 이거는 나올 맛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아, 조금만 더 졸여야 되는 맛이구나, 아직 어우, 까지, 까지 어우 뭐, 뭐 있던 거예요? 입에 있었어요? 어우, 시원해 야, 이거 약인데 약 와, 국물 좋다 국물이? 와, 국물 좋다 벌써 우러났어? 우러나게 아니라 생선에 이 튜브 향이 확 들어오는데 그리고 대구가 비린내고 없어 대구가 본연의 맛이 그냥 꾸욱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지 않아? 좀 더 끓여야 돼 좀 더 끓여야 돼 좀 더 끓여야 돼? 알아 아, 너무 좋은데? 아, 너무 좋은데? 응? 누나부터 오우 거의 다 된다 우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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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나 오키 누나 아우 아우 오우 오우 이게 먹을 줄 아네 이게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오우 오우 살은 뜯지도 않았어 지금 오우 귀여웠어 현중 씨 입 봐봐 지금 입 봐봐 여기가 진짜 크기 크다 대구라서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대구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하나 아우 살이 어떻게 이렇게 포슬 포슬 아우 너무 좋다 우와 국물이 누가 막히네 사장님 말씀대로 생물 저 생수름만 했잖아 진짜 본연 그 대구의 맛이 확 우러나네 생수름만 했는데도 이렇게 맛있었냐 밤에 이거 국물 먹고 지배가 딱 잡은 딱일어난다 아 진짜 정수기에서 이 국물 나오면 좋겠어 이거 뭐야? 아우 아우 하단의 모이로 어우 맛있어 어우 와 정말 시원하다 정말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와 와 살이 어떻게 표현해 포슬포슬하고 야 비빈게 하도 웃어 바다 느낌이 없어 쩐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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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홍대구라서 이 맛이 나는 거야 홍대구니까 최고다 진짜 최고다 최고야 소스를 좀 크게 더 맛있는데 납골이 납골이야 와 아 맛있다 맛있다 와 와 이리 오너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쫄깃쫄깃해요 탱글 탱글 음 1위는 진짜 보들보들해요 공들어가? 응 아우 좋네 아우 좋아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 이런 말인데? 어 지리 한번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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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너라 얻고 놀자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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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이리 맛있어? 와 와 맛있다 이게 역시나 생이라서 맛있어 생이라서 와 이리 하나 줘봐 이 오우 이리 와 이리 오느라 아 아 아 비린이 하나도 없어요 와 딱 으 흐 으 으 와 우와 맛있지. 와, 고급다. 와. 와, 고급이다.